아프리카는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대륙으로 12억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과 나일강을 제외한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칠고 황량한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은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열대 건조기후를 보이고 있는 사하라 사막은 남극과 북극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넓은 사막인데 그 면적은 약 천만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알라스카를 포함한 미국과 면적이 비슷하고 유럽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기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상층 대륙권의 공기가 하강하여 건조를 유발시키는 반영구적 아열대 고기압벨트가 형성되면서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 태양으로부터 전해지는 복사에너지가 지표면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대략 250만년 전 북아프리카 몬순이 빙하의 영향으로 약화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구의 기울기가 22도와 24.5도 사이에 있을 때 건기와 습기가 교차되는 주기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건기이지만 15,000년 후에는 다시 초목이 무성한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하라 사막하면 일반적으로 광활한 모래사막을 연상하지만 대부분은 암석사막이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 빙하시대가 끝난 후 시작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천 년 동안 거대한 호수와 함께 강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차드분지에 조금 남아있는 차드호수는 당시에는 분지를 가득 채워 카스피에만큼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호수를 수원으로 하는 강물이 사하라 곳곳에 흘렀던 흔적이 오아시스 형태로 여기저기 남아 있으며 로마제국 아우고스도스 기록에도 거대한 호수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가 온화했을 때 사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사하라가 사막화되기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이들이 남긴 유적과 유머를 통해 아프리카 문명사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빙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시작된 북아프리카 몬순의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은 다시 초목이 무성한 사바나 기후로 변하며 초식동물과 이들을 사냥하는 육식동물들이 하나둘 몰려드는데 이들 무리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류의 대부분은 수접채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구석기인들로 사막 곳곳에 넘겨진 3만여개의 암각화에는 기린, 코끼리, 코뿔소, 영양, 악어, 사자와 함께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서남부 고베로에서 발견된 암각화와 이곳에서 발굴된 해골은 이들이 유능한 사냥꾼이었음을 보여주는데 1만 년 전부터 8천년 전 사이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180cm 정도로 키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키피아노로 불리는 키가 큰 사냥꾼들의 해골은 니제르뿐만 아니라 사하라 남서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리버풀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인고집단인 반투족의 공통조상이 이들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키피아노로 불리는 키 큰 사냥꾼은 사막화가 시작되자 남쪽에 위치한 니제르강과 콩고강으로 이주해 반투족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이며 반투족의 확장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룡 유족을 탐사하는 또 하나의 고고학 탐사대는 니제리에 위치한 아드라르보스와 고베로 유적주에서 인간의 골 200여개를 발견했는데 이들은 키피아노비에 키가 상당히 작았으며 골격의 강도가 덜했던 것으로 나타나 학자들은 이들에게 테네리안이라는 고고학 명칭을 붙여줍니다. 테네리안의 무덤에서는 하마 음리와 진흙으로 만든 장신구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미 샤머니즘이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남아있는 꽃가루 잔여물러볼 때 이들이 꽃으로 치장된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000년 전 사하라에 나타난 테네리안은 처음에는 수렵체제 빈이었으나 점점 목축에 적응하면서 약 4천 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막화가 진행되자 오아시스를 찾아 떠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나일 사하라 언어 사용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리비아에서 발견된 이가쿠스 암각화단지와 우한 무르지그나 유적에서도 당시 살았던 인류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잘 보존된 미일화입니다. 영양가죽으로 만든 자루에서 발견된 이 미일화는 흉부를 열게 하고 내장을 꺼낸 후 태아자세로 방부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탄소연대 측정 결과 5,600년 전으로 밝혀져 이집트에서 보존목적으로 시작된 미일화 기술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팀은 미일화가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해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검은피부를 지닌 약 30개월 된 어린이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원전 4천년경 사하라에 나타난 큰 변화 중 하나는 소를 숭배하는 목축집단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이들의 계층화된 사회구조와 소를 숭배한 전통문화를 티칫이라고 부릅니다. 티칫문화가 처음 나타난 지역은 사하라 섭족 모리타니에서 확인되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고분에는 구슬, 팔찌와 같은 귀금속과 도끼 등 사회가 계층화되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오아시스 옆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하라 서쪽에서 시작된 티칫 전통은 중앙지역을 거쳐 사하라 전지역으로 퍼졌는데 나일강 주변에 오아시스 뿐만 아니라 니제리강 위에까지 전파되어 당시 사하라의 목축인은 대부분 소를 숭배하고 가장 가치있는 동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는 베르베려를 사용하는 고대 리비아인이 등장하였는데 이들도 티칫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페니키아 해양세력이 아프리카 북부에 정착하여 카르타고와 같은 고대 문명을 건설하였으나 사막의 머랫바람 속에 묻혀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하라의 사막화는 어둠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나일강 유역에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합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나일강은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많은 인구집단이 몰려든 지역으로 기원전 6000년경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기원전 3500년경 농경과 목축의 중심이 된 도시들이 나일강 전역에 건설되면서 문명이 시작됩니다. 나일강 하류에는 고대 이집트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찬란한 고대 문명을 건설하였으며 나일강 중류에 위치한 고고학단지 누비아에도 도시문명이 시작되었는데 이들도 소를 숭배하는 목축문화인 티치 전통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구리와 같은 금속재전술이 발전하여 신석기 문화를 대체하였으며 고대 국가가 시작된 기원전 2600년경에는 피라믹과 상영문자로 대표되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어 사하라 지역에서 가장 진보된 문명국가로 발전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일찍이 갈대를 이용해 배를 만들어 나일강 수은을 이용했으며 현재는 S1 하이댐 건설로 사라진 약 100km의 급류 구간에서 운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단지역에서는 이집트 문명과 다른 독자적인 케르마 문화가 시작됩니다. 케르마 문화를 설립한 사람들을 쿠시인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기원전 10세기경 쿠시왕국을 설립해 세력이 약해진 고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일강을 독점했지만 이집트를 잇따라 지배한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몇몇 고고학자들은 사하라의 사막하로 위주한 사람들에 대한 가설을 쏟아내고 있는데 가장 놀랄만한 주장은 메소포탐의 문명의 시작을 알린 수메르인도 사하라 사막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가설인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재 지중해연안과 나일강 유역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에는 오아시스 도시를 중심으로 약 250만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베르베르인이 대표적이며 투아레그 유목민은 오늘날까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며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는 목축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북지역은 9세기경부터 이슬람화가 진행되어 아라버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동문화권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는 해안지역에서는 올리브, 포도화 같은 장로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중앙 사하라지역은 초목이 거의 없는 초건조지역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남쪽에 위치한 건조한 열대사바나지역은 따로 사엘이라 부르는데 여름에 우기가 있다는 특징과 함께 식생의 분포가 열대우림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라의 사막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져 국제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차두오수 담수량의 감소는 당장 나이지리아의 사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보가